전세계의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오늘 어떤 미니카를 리뷰를 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게 되면은 우와 멋진 타이니의 소방차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타이니에서 새롭게 출시된 소방차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스즈키솔리오 지난번에 제가 일본경찰차로 커스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커스텀 된거 완성된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이제 검정색으로 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칼을 붙여주고 위에다가 경광등까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준 부분이고요 와 여러분들 은근히 잘 어울리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시청 버전과 그리고 현경찰 버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가지 경찰차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네 확실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어 프리미엄 토미카로 여러분들 어 프리미엄 토미카 중에서 RXS... NX... NXXR... 버전으로 이렇게 경찰차를 또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3D 프린터로 만든 경광등과 그리고 옆에 경시청 경시청 버전이라 여기는 이제 어 앞쪽 부분에 이제 번호판까지 붙여가지고 조금 더 네 디테일을 업해 주었는데요 확실히 여러분들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오 진짜 이렇게 경찰차로 만드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미니카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자 타이니 제품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네 스카니아 소방차가 새로운 형태로 출시가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만나기 전에 소방차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미니 쿠퍼 네 미니 쿠퍼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소방차하고도 어울리는 부분이라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여러분 크롬빛으로 빛나는 빨간색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쪽 부분에 이렇게 엔진 룸 표현도 열리게 되어 있고 앞에 문하고 이제 문이 이렇게 앞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준 부분이죠 그리고 우와 미니 쿠퍼의 전체적인 금형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든 부분인데요 타이니가 이전부터 팬톤 컬러하고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다양한 색상의 미니 쿠퍼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부분인데 이번에도 우와 크롬빛으로 이제 아주 예쁘게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그런 미니카라고 보여지고 박스 부분 보시게 되면은 미니 쿠퍼의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준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홍콩의 파이어보트 엘리트1이라 해가지고 소방청에 속해 있는 소방구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기 전에 과연 타이니는 배모형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미니카TV가 최초로 이제 배모형을 리뷰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위에 부분에 소방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위에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이제 소방호수가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안에 있는 작은 구명정 보트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표현해준 부분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네 스케일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어 타인이 일반적인 제품들하고 놨을 때 이질감은 좀 덜하긴 하지만은 네 일반적인 64 스케일보다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하기는 하네요 네 그래도 아주 예쁘게 실제로 이제 어 홍콩의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 홍보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구명정들이 많이 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준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배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네 한진해운 버전으로 나오게 된 네 이런 배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짜잔 스카니아 펌프 레더 해가지고 네 스카니아 소방차의 모습이고요 네 싱가포르 버전 네 여러분들이 이건 처음 보시죠 네 싱가포르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싱가포르 소방청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카니아의 공식 오피셜 라이선을 취득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실제로 제가 싱가포르 여행을 갔었을 때 봤었었던 네 그런 소방차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SCDF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소방청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와 앞쪽 부분에 헬멧 소방 헬멧이 홍콩은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주황색인가봐요 그런 것들도 반영해 준 모습 부분이고 앞에 부분에 범퍼 표현 그리고 와 위에 부분에 이 사다리하고 이런 펌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약간 안테나 같은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부분입니다 앞쪽 부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펌프고 물이 이렇게 쫙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쁘게 잘 반영해 준 것 같고 경광등 표현 아주 예쁘게 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미러 표현은 고무 재질로 파손의 위험을 적게 해준 부분입니다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저는 특히나 이 휠 부분 보시면요 와 진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모형이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 놓치지 않고 사다리 표현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아주 예쁘고 디테일하게 내 표현을 해 준 부분입니다 오 이게 하파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와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잘 만들어준 그런 제품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홍콩의 소방차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이런 싱가포르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예쁘게 실제 차량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손색없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디서 구매하나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게 된 제품으로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짜잔! 스카니아 에이저 펌프 F459 버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스카니아의 버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온 버전인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제가 인간이 계속받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인간에 운신을 잘 만들었을 때 좀 더 효과가 필요하면 ỏ 된게 아이스크림이 다시록은 눈 boy см이 고춧가루 자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위에 부분에 사다리 조립하는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지만 여기 틈에 맞춰서 만들게 되면 되는 부분이고요 와 이번에 출시된 스카니아 소방차는 이전에 출시된 스카니아 소방차하고 앞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홍콩의 소방차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와 진짜 실제 소방차를 그대로 초소해놓은 듯한 아주 정밀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를 표현해준 것은 물론이고 위에 부분에 경강등도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해주었고 사이드미러 표현도 고무로 재질로 해서 파손의 위험을 적게 해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 옆에 위에 부분에 여기에 펌프 부분과 그리고 사다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미니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와 바퀴 휠 표현하며 그리고 뒤에 부분에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정말로 예쁘게 표현해준 부분이죠 홍콩의 소방차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길고 큰 소방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가 두 개 달려있는 이런 스카니아 소방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준 것 같고 와 저는 홍콩의 타이니가 진짜 이 소방차 제품은 정말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또 실제 요즘 최신 소방차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소방차를 굉장히 또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타이니에서 새롭게 출시된 싱가포르 소방차와 그리고 스카니아 소방차 그리고 작은 미니쿠퍼 제품과 그리고 소방 구명점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역시나 타이니가 만들게 되는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이 정말 훌륭하고 여러분들께 충분히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미니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TV 리뷰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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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